하와이 한미시민권자연맹이 지난 토요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중간선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하와이 한미시민권자연맹이 지난 24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경로대학에서 중간선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한 한미시민권자연맹은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포사회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부족한 점은 주류사회 진출과 정치력 신장이라 생각합니다. 동포 여러분 11월 4일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투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미시민권자연맹 전화 941-9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